Ultimate Business 로 윈 페이아웃 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Ultimate Business 웹사이트에서 윈 토큰 페이아웃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을 받으려면 지갑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하려면 잔액의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최소 금액, 일 스마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거래소에서 구매하고 지갑으로 보냅니다. 다른 코인의 스와핑을 통해서 Ultimate Business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개인 계정의 왼쪽 메뉴에서 페이아웃 섹션을 선택하세요. 페이지가 열리면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페이아웃 하는 데 필요합니다. Google 2FA 를 설정한 후 페이아웃 섹션에서 토큰을 인출하려는 잔액을 선택하세요. 그럼 다음 Next Step 버튼을 누르세요. 인출하려는 토큰의 양과 지갑 주소, 주소는 스마트 올리트에 복사할 수 있음, 를 표시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출금할 토큰 수를 지정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은 후,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중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Google Authenticator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코드를 해당 필드에 입력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토큰 출금 요청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귀하는 얼터머 토큰을 페이아웃 했습니다. 모든 페이아웃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날짜, 토큰이 전송된 지갑 주소, 금액, 상태, 트랜잭션 아이디 및 해신은 트랜잭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업무를 기원합니다.